리허설 렉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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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언제는 한번 더운날 레이가 갑자기 살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그러니까 형 시원하지 그래가지고 레이 엉덩이 만지잖아요 왜 만져요? 친하다 보니까 친하면 막 엉덩이 만져도 돼요? 근데 여기서 계신 분들 다 엉덩이 안 만져요? 남자끼리? 잘 안 만져요? 진짜로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레이가 참 특이한 거죠? 특별한 거죠? 약간 좀 미안하네요 괜찮아요 지민이 다 엉덩이 만지잖아요 아하핳하핳 젠장의 다 엉덩이 만지네 정전시가 없는데 다 엉덩이 만지네 다 엉덩이 만지네 또 다 엉덩이 만지네 너무 세게 치는 거 아니에요? 아하핳하핳 우리 가슴이 와야야야야야 다행히 하다가 다행히 하다가 이쁘게 와서 sin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도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 꼭 10사람이 한 자리에 있는 모습 빨리 보여주세요. 한 자라 자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승용 역할을 또 해보고 싶다고요. 우는 면 내가 알기로는 조라질 공항에서 조라질 공항에서 정확히 얘기해 1번 조라질, 2번 조라질, 3번 아니면 말라질, 4번 조라기 어떤 걸까요? 3번 우라질 3번 우라질 3번 있어요 우라질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하면 주라질 주라질 네 주라질 주라질 아 여기서 주라질이요? 아니 뭔데 무슨 질을 이렇게 하시면 또 하고 싶은 역할이 있어요? 나는 이거 진짜 하고 싶다. 나 진짜 하고 싶다. 이거 꼭 한번 하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저는 공룡 아니 아까 루어를 하고 싶다면서요. 아니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뭐 아니 공룡하기가 힘들잖아요. 공룡역이요? 주라질 공항 주라질 공항 주라질 공항 주라질 공항 주라질 공항 잠깐만 레이 씨 잠깐만 레이 씨 이렇게 해서 저희를 끌어들여가지고 나중에 다시 똑똑해져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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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스테인만 했거든요 미션 그러니까 공룡을 해주세요 할 뻔했는데 머리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똑똑하네 그 사람은 약간 천재 역할 같은 거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아 아 아 부족하셔야쇄해 워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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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다. 온다. 존다. 오오오. 육스후아. 아니 육스후아. 이번 왕도 타이탈하네. 과연? 왜 이럴요? 육스후아. 육스후아. 가끔 이문을 닫고 난 생각해 빠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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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